이 시니 까져서 어찌 빨리 Are you hungry? 잎 차장 이게 뭐 하는 게인가!!! 아니 잎 차장 내가 몇 번을 말했는가 제가 아이 죄송합니다 하여튼 1번과 3번 수식은 바꾸라고 했는데 몇 번 말했어! 아유 오늘도 차장님 어? 완전 깨지시는구만 아유 불쌍하다 불쌍해 하여튼 나는 똑바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인 차장 아유 다시 써오게 이거 빨리 이사님 제가 이거 야근하면서 밤새로 쓴 건데 그치 뭐가 문제라는 거죠? 아니 아니 인 차장 야근까지 해오면서 겨우 써온 게 겨우 있다고밖에 안 되는 건가 지금? 자네의 실력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오늘도 야근을 하라는 말씀이신가? 야근은 물론 이거 이거 인 차장 잘 들어 자네 지금 겨우 이 정도밖에 못하면은 내 밑자리 못 가 못 따라온다고 그렇게 하면은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야근해서라도 이 서류를 다시 작성해 올게요 그래 똑바로 써와 빨리 가 빨리 가 아 넵 어휴 아휴 아휴 저 대머리 빡빡이 저 이사님 어 나한테 맨날 그러고 아이씨 오늘도 또 야근하게 생겼네 어이 아 그래그래 어 수고들 하겠나 어 그래그래그래 어 그래 이거 열심히 좀 하고 말이야 어 오늘 이사님 단단히 뿌리 났다고 어? 흠 오늘 나한테 또 야근하게 생겼구만 어? 아휴 인천 쪽파로 하네 죄송합니다 아휴 그래 아휴 진짜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아휴 빨리 일을 얹어서 일해 아휴 쥐과정 아휴 부르셨습니까 아휴 저 저 저게 새로운 인턴인가 오늘 아 네네 오늘 새로 왔는데 아휴 띨띨해가지고 거참 일을 참 못해요 아휴 나는 말이야 아휴 부장으로 어 승진하기는 그런거 같애 어? 아휴 차장님 또 그러신다 아휴 저 아휴 괜찮아요 할 수 있으실거에요 여기로 어 부장을 승진을 꿈꾸고 여기 먼 서울까지 왔는데 말이야 아휴 승진도 못하고 가면은 어 아직 부질없는 건데 말이야 아휴 오늘도 야근이라고 아휴 아 일 열심히 하시다 보면 언젠간 되겠죠 아휴 그럼 쥐과정 오늘 그러면은 같이 야근해주는 건가? 아아 아 뭐라고 여보세요 아휴 죄송하게 전화가 와서 여보세요 으악 아휴 이래서 다 회사 사람들은 부질없다니까 말이야 아휴 어디 일을 해볼까 아휴 한번 이제 시작해볼까 니 서류를 작성하고 나도 이제 부장으로 승진해보는 거야 아휴 아이고야 오늘 서류할 작업들이 많고 많네 아휴 아휴 아이고 이거 어 이거 또 언제 다 쓰고 언제 퇴근하나 아휴 여보하고 우리 요르르가 기다리고 있을텐데 아휴 아이고 슬슬 나도 일어나볼까 아휴 아휴 쥐과정 벌써 퇴근하게 아휴 벌써 아뇨 이제 퇴근할 시간 한참 넘었습니다 아휴 그럼 저는 먼저 일어나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아휴 그러게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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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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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와 나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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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해야지 너도 아휴 죄송하지만 저 아직 할 일이 남아서요 아휴 그냥 따라와 상사가 따라오라면 그냥 따로 오는 거야 아 오늘 꼭 해야되는데 아 따라오라니까 예 그리고 술 한잔 해야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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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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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타회생활이야 아 자장님 수고하십쇼 오오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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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또 회사에 새벽까지 혼자 남아있겠구만 아휴 언제 퇴근하나 아휴 벌써 새벽 2시로구나 아휴 이제 퇴근을 해볼까 아휴 이거 이사님이 마음에 드셔야 될텐데 말이야 이 서류가 이제 집에 가야겠다 아휴 이거 피곤하구만 빨리 집에 가서 자야지 아휴 음 지금 여보하고 요로로가 자고 있겠지 물레 들어가서 빨리 씻고 자야겠다 음 음? 음 어? 여보 안 자고 있었어? 여보가 안 오니까 지금까지 내가 안 잔 거 아니야 아휴 아휴 그래 그랬어? 아휴 그래 빨리 가서 자자 어 아휴 오늘 아휴 뭐 벌써 자 아니 여보 아휴 아휴 요즘 왜 이렇게 늦는 거야 퇴근이 뭐 어디서 뭐 하고 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맨날 요즘 야근하고 온다고 아휴 일단은 나중에 얘기하자 너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을 자야 될 거 같아 아휴 난 지금 얘기하고 싶어 아이 미안해 오늘 너무 피곤해서 말이야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 알겠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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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피곤하다 빨리 오늘은 자고 내일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코를 작성해야 되니까 말이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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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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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야 아휴 아침에 또 놀아달라는 건 아니겠지 어? 아빠 자야 돼 회사 안 가? 회사 아 맞다 아휴 아휴 큰일났네 아휴 오늘 아침 일찍 가가지고 서류 마저 다 쓰는 거 맞다 지금 몇 시야 요리야? 9시 다 돼가 9시 다 돼가 9시가 다 돼간다고? 어이구 또 이사님한테 혼나겠네 빨리 회사 가야겠다 여보 왜 이렇게 안 깨웠어 왜 지금 깨운 거야 오오 나 아까 분명히 깨웠어 여보가 안 있던 거지 빨리 이거나 먹어 아이 그래 빨리 먹고 가야겠다 응응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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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응 있잖아 곧 우리 학교에서 학교회가 요리는데 이거 엄마 아빠 보여주려고 충전수 엄청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꼭 와야 돼 알았어 몰라서 음 알았어 알았어 아 여보 나 일단 회사 가 빨리 나 먼저 갈게 아이고 늦었네 늦었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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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사님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늦게 하면 사는 바람에 어휴 죄송합니다 아휴 아니 아니 찾아 아휴 아휴 네 어휴 아니 이거 이거 어휴 왜 이렇게 지각했어 일단 서류 일단 서류 서류내놔 서류 여기 있습니다 야 뭐야 왜 쓰나마 났어 나이 아니 이 자식 이거 지각도 하고 서류도 똑바로 못쓰고 이거 너 오늘 야근해 야 오늘도 야근이요 오늘 안 돼요 내일 미식이 벌써 한 달째 야근이라고요 아 뭐 오늘 안 되겠습니까? 우리 자식 다시 과장으로 내려가고 싶어!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벌써 2시.. 오늘도 이 시간에 퇴근하겠구만.. 오늘도 이제 집에 가볼까? 빨리 자고 싶다.. 아이고 아이고 오늘도.. 밤늦게까지 일을 했구만.. 이번엔 소리가 이사님한테 마음에 들어야 할텐데 말이야.. 아이고 벌써 새벽 2시구나.. 여보 이제 왔어? 아 여보 오늘도 안 잔거야? 자고 있으라고 나 전화했잖아.. 오늘 늦는다고 말이야.. 아이고 뭐 하고 왔나 맨날 늦어? 뭘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한다고? 아 방금 뭐라고 했어? 내가 열심히 일을 안 한다고 그랬어? 내가 얼마나.. 어 여보하고 우리 집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난 승진도 해야 되고 말이야.. 바뽀 바뽀.. 내가 언제 일 열심히 안 한대.. 여보가 못하니까 계속 열심히 일을 해야되니까 그냥 밤에 계속 새는거 아니야.. 아니 그 말이라고 해 지금.. 말이라고 지금 다 한거야.. 어.. 아니 진짜.. 어휴.. 얼마에 지금 일을 하는데.. 어 여보랑 얘기 안 한거야.. 어.. 그렇게 잘났으면 내가 다음부터 일할게 여보가 집안이네.. 어.. 어.. 진짜.. 여보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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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여보가.. 오늘 방에서 안 잔거야.. 어? 응.. 빨리 출근해야겠네.. 오늘 의사님한테 끝나면 안되니까 말이야.. 어.. 아니.. 아.. 흐흥..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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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니.. 출근해야 되는데 밥도 안 차려놓은거야.. 어.. 어.. 뭐 돈을 벌어와야 쌀을 사든지 아줌말든지 뭐.. 그렇게.. 내가 지금 돈을 안 벌어왔다는거야.. 내가 얼마나 꼬박꼬박 월급을.. 어.. 집에 위에서 갖다주었는데.. 어.. 아이 몰라.. 아침부터 잔소리야.. 사 먹으면 되지 뭐.. 그냥 집.. 확인사다 가야겠다.. 응.. 아.. 여보 오늘 요루루 알지? 응? 흥.. 갈거야 나 회사.. 아휴.. 빨리 오늘 가서 일해야지.. 여어.. 목숨진해가지고.. 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보여주겠어.. 와.. 아.. 떨린다.. 엄마 아빠가.. 나랑 약속했으니까 둘 다 앞으로 와주셨겠지? 참.. 진짜 열심히 연습했는데.. 여리니? 어.. 내 차례다.. 아.. 엄마다.. 엄마 나 여기있어.. 어.. 어.. 우리 둘.. 아빠가 지금.. 다 보러 왔어요.. 엄마! 아빠! 어딨어? 어.. 요로야.. 엄마 여깄어.. 여기여기! 어.. 아빠가 왜 어디 갔지? 어.. 아빠가.. 나랑 약속까지 해놓고 설마 안 온 거야? 진짜.. 진짜 너무해.. 내가.. 내가 엄마 아빠 보여주려고 춤을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데.. 아.. 아빠 너무해.. 어.. 아니.. 이보루야! 하.. 오늘도.. 퇴근을 했구만.. 아.. 또 집에가면.. 여보가.. 잔소리를 하겠지? 흠.. 하지만 도대체 뭐 때문에 화난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밤늦게.. 어.. 그냥 늦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맨날 일하다가 늦게 들어가는 건데.. 어.. 잔소리나 하고 말이야.. 내가 승진만 하면은.. 어.. 회사에서도 날 인정해줄거고.. 집에서도.. 그리고 요로로도 내가 장난감 많이 사다줄거니까.. 날 좋아할 수 밖에 없을걸.. 내가 승진만 하기만 해봐라.. 어.. 우리 집을 아주 그냥.. 어.. 화목하게 만들어줄거니까.. 또 불이 부져있네.. 어.. 여보.. 흠.. 나랑 얘기좀 하자.. 싫거든.. 해.. 내가 승진만 하면은.. 어.. 자.. 바꿔주겠다 이거야.. 아.. anf.. skee은 으으야아.. 으으아악! 내가 이래 살아서 뭐 하냐.. 야.. 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 굿.. 내가 이 … 일 좀 하다가 좀 늦었다는 거로.. 지금 우는 거야.. 휴... 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아 여보! 어!? 아니.. 어? 내가 좀 늦을 수도 있는거지 일하다가 말이야 그것도 이해 못해서 우는 거야 지금!? 내가 뭐 여보가?! 어? 어? 맨날 늦다 내져서 내가 지금 우.. 울고 있는 줄 알아! 응! 그럼 뭔데? 어? 아니 그것 때문에 아니면 뭐... 울 이유가 없잖아 어? 당신은 완전 변했어 여기로 이사 온 후부터 어? 승진해 미쳐가지고 회사 일에 미쳐가지고 가정을 하나도 안 돌보고 있다구! 아니 당연하지 내가 여기 승진하려고 이 집을 이사 온 거고 그리고 내가 승진해야지 우리 가족이 행복할 거 아니야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뼈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해를 못해도 운다고? 당신 어? 일 때문에 몇 개월째 어? 피곤하다고 우리 가족들이랑 한마디도 안 한 거 알아? 요로르랑도 놀지도 않고 나랑도 얘기도 안 하고 내가 얘기하자고 하면 내일로 미루고 어? 내일로 미루어주면 뭐해 내일도 얘기 안 하고 그리고 일단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말하자 당신 어? 항상 이런 식이야 어? 그리고 오늘 요로르 학예 학예회에서 어떤 거 알아 몰라 아 맞다 오늘 학예회 점심시간에 가기로 했지 아이 아이 그 그 그건 그건 미안한데 아니 일하다가 좀 땀박할 수 있는 거지 요로르가 어? 여보 보여주겠다고 춤 연습을 며칠 밤낮을 새가면서 그렇게 연습한 줄 알아? 어? 어? 근데 정작 여보가 안 오니까 요로가 무대 위에서 울다가 춤도 안 추고 내려와서 도망갔어 여보랑 얘기도 안 하겠대 어? 당신은 돈을 버는 이유가 뭔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야? 어? 내가 알던 그 자상한 우리 남편 어디 가고 이래 미친 사람만 여기 있냐고 이럴 거면은 승진하든지 말든지 나랑 헤어져 우리 가정은 이제 끝이야 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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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지? 8 8 맞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오고서부터 이 마을에 오기서부터 항상 일에 시달리고 항상 승진승진만 생각하느라 우리 가정을 생각하지 않았어 응 응 응 응 응 응 승진하고 좋은 집, 좋은 차에서 어 응 살면은 우리 가족들이 행복할 줄 알았지만 응 응 가족들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봐 아휴 하휴 이걸 어찌면 좋지 응 응 응 아휴 하나의 자치가 또 서를또 또 아휴 하지 말라니까 내가 또 이렇게 해놨네, 또. 아우, 전 하나만. 아이, 진짜. 어이, 잉차장 잘 왔어, 잘 왔어, 이거. 아니, 이거 서류 좀 봐봐, 이거 좀. 똑바로 된 게 하나가 없어요, 어? 아, 아저씨. 어, 아, 아저씨? 네, 아저씨, 네. 아니, 지금 이사보고 지금 너보고 다 지금 두 단계 위인 사람한테 지금. 일단 이건 받으세요, 이거는. 어이, 뭐시오, 이거는. 저는 이제 때려칩니다, 사직서입니다. 아니, 지금. 아니, 이 차장, 이거. 이, 이따구로 해놓고 지금. 사직서가 지금 말이 나오는 건가, 지금, 이거. 어이, 죄송합니다, 이사님. 아, 제가 정신이 잠깐 나갔었나 봐요. 아, 아, 그래, 그래, 이거.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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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장, 이렇게 해야지, 이거. 야, 이거 3번, 4번, 또. 이거 또 실수했더라, 또, 이거. 빨리 바꿔요, 빨리. 내가 이럴 줄 알았냐, 이 빡빡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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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탈모피나 맞아가지고, 어휴, 머리는 한 톨도 없어가지고, 난 이마 가본다, 어. 이 회사는 영영 빠빠야, 어. 아휴, 드디어 이삿짐을 다 옮겼네. 어, 어? 드디어 이 집도 이제. 나가게 되었구나. 잘 있어라, 고마웠다, 집아. 아, 여보, 아, 이거 집, 이거 마지막이야. 이것만 이래 들어, 갖다 놓으면 돼, 이제. 어이구. 그래, 그래. 어휴, 어휴. 어휴, 아봉아, 벌써 진짜 가는 거예요? 아, 이제 저는 저기 앞에 있는 회사를 때려쳐서 다시 예전 집으로 돌아가 보려고요. 아, 여기 6개월도 안 있었잖아요. 벌써 가는 거예요, 지금. 아, 어쩔 수 없어요. 아, 여로야, 이제 아빠가 백수라서 이 넓은 집에 이제 못 살게 되었어. 아쉽지? 응. 다시 옛날에 좁은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 같은데. 괜찮겠지? 응. 괜찮아. 뭐, 어차피 이렇게 넓은 집은 필요도 없었고. 이제 아빠가 회사 안 다니니까 아빠랑 맨날 맨날 놀 수 있겠다. 그렇지? 그렇지? 어허허허허허허 ㄹ 으아이. 나도 사실은 이렇게 좋은 집보다 예전에 우리 집을 더 그리웠어. 예전 집에서 다시 시작해보자고, 여보. 아이 그래, 다시 거울로 돌아가서 회사도 구하고 다시 시작해보는 거야. 아휴, 여보 이제 출발하자고. 그래요. 에휴. 집아 고마웠다. 우리 이제 가볼게. 가볼게. 안녕. 안녕 조심해서 가거라 아 네 안녕히 계세요 어? 어? 뭐야? 저쪽들 또 이사가? 에이 여기 집까지 지어놨는데 아 아직 어 실험 도구를 이용해보지 못한게 많은데 에이 어쩔 수 없구만 따라가야겠군 가죠 쪼금 쓰니 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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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금